우리 네버랜드는 저희와 같이 먹을 메뉴를 뭘 주면 하시는지? 어때요? 역주행에. 신화를 쓰고 있는 오빠들 보여요. 멋잇어요. 네? 하고 써야 돼요? 멋잇자요라고 해가지고. 멋잇자요라고 해가지고. 재미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, 우기나 슈아가. 언제 제일 재밌었어, 언제? 뭐 할 때? 한국어 할 때. 뭔 소리야! 이 사람이 한국어를 하는 게 웃기다고? 수지 언니 이거 별게 없어요. 뭐야? 아이들이 숨겨진 외국인. 한국말 잘 못해요. 한국말 잘 못한 것 같아요. 우기보다 한국말을 못한다고. 맞아요. 수진 양이 격포죠? 완전. 완전 한국 사람이에요?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안 들죠? 아니 저는 오늘 한국인인가 인정받고 가겠습니다. 우기가 하도 모르니까. 우기가 못 때렸습니다. 우기가 못 때렸습니다. 우기가 하도 모르니까.